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8월 31일인데요. 여러분들 평가원 모의고사 분들하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렇죠? 내가 매번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 당일날은 내가 라이브를 안 하지만 하고 온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하루 동안 이걸 집중적으로 보는 건 너무 힘듭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해가지고 탐구, 과학까지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다시 한 번 내가 또 같은 얘기 반복인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합니다. 9월 모평 점수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알죠?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반영되는 건 딱 한 번 11월, 두 달 반 남은 11월 수능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수에 너무 감정을 실어가지고 와 나 망했어 막 땅 파고 들어가지 말라고 막 울기만 하고 방문 잠궈놓고 일주일 동안 해봐요. 그러지 마시라고. 알겠지? 너무 점수 잘 나와서 어우 나는 이제 완전 의대 뭐 난 거의 확정이야. 이렇게 또 오버하지 마시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력을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로 잡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9월 모평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분석한 다음에 남은 두 달 반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야. 앞으로가. 9월 모평 점수에서 수능이 그대로 평이하게 점수가 이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둘쭉날쭉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알겠지? 지금 또 점수 잘 나왔다고 약간 좀 오버하는 친구들 이게 수능과 여기 구성원이 똑같지 않아요. 응시생이. 수시 합격한 친구들은 다 빠집니다. 다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성의없게 보고 그런 것도 생기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 반수생들이 대거 들어와요. 알겠어요? 최상위권 반수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좀 못 봤다라고 해도 자신감 갖고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걸 내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야. 이걸 강조를 좀 합니다. 자 그런 얘기 좀 했고 자 생명과학 1, 2 생명 1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해설강이 끝나고 막 달려왔거든요. 지금 정신없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뭐가 어려웠느냐. 문제 자체 난이도 그 풀이 과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유형이 대거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그 시험 당시 응시했을 때의 그 긴장감 때문에 당황스러움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아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수능에 16번 기억하나요? 중간 유지원 2개 찾아야 되고 복대립 하나 들어가는데 굉장히 복잡한 확률 과정을 거쳐가지고 답을 찾는 16번 그거는 풀이 과정이 논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새로운 유형이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게 18번 전좌 비블리 돌연변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전좌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니까 당황했던 거지. 느낌이 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신속 항원검사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두 줄 나오는 거 병원체 감염 됐으면 그 문제도 문제를 잘 읽으면은 그래서 빨리빨리 내가 그 독해 해석을 했다 그러면 금방 답이 보입니다. 근데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근수축 문제가 갑자기 힘이 나오잖아요. 힘 그래프에요. 웬 힘? 그것 때문에 수축과 이완도 헤매고 계산하는 거에 당황스러웠을 텐데 근데 풀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다. 그러나 풀이 과정은 알고 보면은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더 풀만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다. 작년 수능만큼 어려웠다.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유형의 문제 이걸 조금 조금씩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나 새로운 자료를 바꾸지 않고 조금 조금씩 바꿔서 만약에 11월 수능에 나왔어. 그럼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죠? 그럼 문제 푸는 과정이 심플하게 여러분들 턱턱턱 찍고 들어갈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 11월 수능에 작년 수능 16번 문제 같은 게 나왔어요. 문제 유형 알아요. 푸는 방법 알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풀 수 있을까요? 3분 내에 5분 내에 힘들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는데요. 여기서 변별이 된다고. 본질적으로 내가 개념이 탄탄하고 고난도 추론용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스킬이 어느 정도 체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그냥 대범하게 본질을 쑥 들어간다고. 알겠어? 자신이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모의고사 트레이닝 많이 했는데 매번 좋은 점수 받았어. 그런 친구들은 쫄지 않는다고. 어? 그래프에 근수축인데 힘이 나왔어? 어? 자세히 보니까 이게 수축이고 이게 이완이로구나. 그 다음에 계산 쭉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번이 오히려 새로운 자료 새로운 유형이 많았지만 변별하는 데는 오히려 적합한 문제 아닐까. 작년 수능 16번이나 특히 작년도 17번도 되게 어렸어요. 그 기억납니까? 비불기랑 결실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그 숫자들을 다 미지수로 나와버리고 이연간 일독립에다가 난리가 아니었다고. 그런 거는 알아도 풀이 과정이 힘들어요. 유형을 알아도. 그러니까 요번이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정직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자, 지금 못 본 친구들을 절대 남으라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 못했어라고 내가 비난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다라고. 너도 할 수 있어. 광고 멘트 같다. 그치?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더 좋아요. 자료 해석형에다 추론용이 가미된 게 오히려 더 낫다고. 그걸 나는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번에 문제 받자마자 오, 이러면 땡큐지라는 생각이 속으로 좀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워할 텐데. 우리 연구실에 연구원들이 있어요. 정말 실력 출중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 이건 왜 이렇게 쉽죠?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데 실제 학생들의 의견을 내가 전달해 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걸 왜 틀렸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면 이건 쉽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다. 작년 수록보다는 좀 쉽게. 올해 6월 모평 기억나죠? 그것보다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 구성은 개념형, 열쇠 문제, 추론용, 일곱 문제. 이건 있는데요, 그 다음. 그래서 매번 나온 그거인데 이번에 새로운 자료를 제시한 개념형. 13번, 14번. 이거 심장 두 개 연결해 놓은 거. 14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해 주는. PCR 아니라 PCR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정말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PCR이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신속항원 검사야. 알겠어? PCR은 생명과학2 내용이다. 신속항원 검사. 집에서도 간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거야. 그게 나는데 새로운 자료라 그렇지 어렵지는 않았어. 신유형의 추론용. 11번, 18번, 19번. 11번이 뭔지 알죠? 일부 감수 분열, 감수 분열, 감수 1분열, 2분열 그거를 간단하게 그려놓고 해줬던 거. 기억, 니은, 기억, 디귿 합을 해놓았던 거. 이것도 감수 분열 일부를 줬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고요. 18번, 전좌가 들어와서 전좌 해석하는데 전좌를 한 번도 경험 못해봤다 그러면 이건 당황스러웠을 거야. 19번이 이제 아까 한 근수축인데 힘 그래프가 들어간 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18번이었거든. 18번 선생님이 이거 올바원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 내가 출제해서 훈련을 시켜줬어. 내가 학교 초부터 상크스 할 때부터 전좌 강조했지.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그리고 그걸 문제화해서 보여준 게 올바원 문제였고. 그리고 시즌 3 모의고사에도 전좌를 집어넣었다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쭉 꾸준히 따라왔던 친구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내가 또 여기서 착각하지.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세요. 내 올바원과 시즌 3를 못 본 친구들은 너희들 거봐 공부 안 했으니까 여기서 망했잖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수능이 중요한 거야. 꾸준히 하시라고. 알겠어요? 선생님 커리큘럼 꾸준히 따라오시고 수능 때까지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점수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고란다 18번 이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아까 그런 문제들입니다. 8번 세포 매칭 문제인데 이게 이제 미확정 유전자를 6개 즉 3쌍을 준 거였어. 네 할 만했고. 11번 일부 감수 분열 이거를 이제 제시한 매칭. 이게 이제 새로 왔지. 근데 이것도 금방 풀어. 여러분 해설강이 오늘 한 11시 12시에 올라갈 테니까 좀 한번 잘 보세요. 더 밀릴 수도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동시에 업로드 부탁하니까. 15번 전도인데 다른 지점을 자극해 준 거야. 이것도 조금 형태가 다르긴 했는데 이건 잘 보면 금방 풀려요. 16번 요번에 놀라웠던 게 가계도야. 가계도가 일단 특징이 뭐니? 네 번째 페이지가 아닌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온 가계도 문제 중에 가장 평이했어요. 쉽다 정도까지 내가 얘기 안 할게.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당부할 만한 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런 전략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긴 했어. 20문제 중에 18문제를 확실하게 잡고 나머지 문제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가도 된다. 또는 난 2등급만 그냥 만족할래요 라고 하는 애들은 가계도와 돌연변이 두 개 빼고 18문제만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시종에 대한 얘기하는 게 가계도를 아예 포기하지 마라. 아예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했지. 그게 바로 요번과 같은 케이스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가계도가 오히려 더 쉬웠다고. 가계도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새로운 유형도 아니었고 어떤 변형을 심하게 준 것도 아니고 어떤 함정 트릭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여러분들이 반성 유전 구부라는 거 모자 여부만 잘 알아도 h가가 이 상이고 나 t가 반성이다 금방 나오고 밑에 표 해석이 그냥 수루루루룩 그냥 나온다고. 그럼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모자 여부 우열 성산 구분해주는 것 정도만 알아도 알겠지. 그래서 요게 좀 의외로 쉬웠고. 17번이 여러 유전 확률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아스자 1, 2, 3, 4, 5, 1, 2, 3, 4까지 있었나? 거기에 이제 복대립 a, b, d, e, e 별, f, f 별. 중간 유전과 이제 우열 뚜렷한 거 그걸 죽을 한 다음에 확률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시도만 여러 번 해보면 되는 거야. 다 독립이라 곱해가지고. 이게 이제 비블리 매칭에다가 전자까지 들어간 거라 많이 어려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올바운이나 이런 데 충분히 있었고 내가 해설 강의 다 했으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수능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진짜 나올 가능성이 높다. 19번 근수축. 힘이 들어갔는데 힘은 뭐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것 때문에 당황했을 거야. 요 근수축에 그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문제를 푸는 그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i대 절반, 겹친 부분 절반, h대 전체를 정말 손 안에 있는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연습이 좀 되면 보여. 한눈에 보인다고 이게.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단원별 출제 비중. 요번에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요기가 호르몬항상성이 한 문제가 더 나왔어. 대신 생명활동과 에너지가 한 문제가 줄었어. 뭐 생태계를 합쳐서 세 문제는 꾸준했고. 그래서 단원별 구성은 별 차이가 없는데 요거 뭐 호르몬항상성 더 들어간 게 뭐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 그치? 근데 이것부터 얘기해주면 여기서 체온이 안 나왔어. 작년에 온탕 들어갔을 때, 냉탕 들어갔을 때 그 체온 문제 있지. 그치?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렸는데 체온 문제가 안 나온 게 특징이고. 근데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어. 뭐 그 정도 받을 수 있고. 요번에 이 세포분연의 매칭이 무려 세 문제 나아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그리고 이 돌연변이도 매칭이잖아. 전제비블리 들어간 거. 그래서 매칭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또 하나 사람의 유전이 특징이 뭔지 알아? 아우, 다인자가 안 나왔어. 글쎄, 얘들아. 다인자 정말 너희들 공부 많이 했지. 나도 너희들한테 혹시 모르니까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고. 다인자가 이 가계도와 돌연변이에 필적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작년 6월 목표인가 9월에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 나왔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수능에 또 안 나왔어. 작년 수능에. 근데 요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다. 그래서 다인자를 쭉 내가 트레이닝을 하드하게 시켜줬는데 안 나와버렸어. 선생님, 그럼 다인자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나요? 그건 또 위험하지. 이 다인자가 비중이 축소됐다라고 하는 건 보이긴 해. 그런데 9월 목표에 안 나왔다고 아예 포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위험해. 알겠지?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렵지만 요것도 잡으면서 가자. 안 나왔다라고 포기하지 말자 이거지. 알겠지? 자, 뭐 그 정도만 내가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단어별 문제 구성에 변화했고. 아, 이 세포분절에서 핵형 분석도 안 나왔다. 핵형 분석. 요것도 안 나왔어. 알겠지? 요것도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핵형 분석은 큰 변별을 요하는 그런 변수가 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긴 하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몇 분 정도 남은 거예요? 10분? 10분? 10분, 15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9월 목표 이후의 학습 방향. 이거는 선생님이 이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해줘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메가스터디 100호 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에 요 이벤트가 있어서 거기 자기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5일 동안 내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상담, 상담. 학습 상담이야. 선생님, 요번 6월 모평 18번을 풀어주세요. 풀이 과정을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교과 내용, 뭐 문제풀이 이런 게 아니고 학습 상담에 대한 답변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필요하면은 그 내용들 내가 취합해서 나중에 캐스트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것만. 자, 9월 모평 이후 이제 수능 때까지 두 달 반 남았는데 중앙에 건 4등급 이하.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현실력 목표 같자. 2등급만 돼도 여러분들 대박나는 거야. 2등급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념부터 잡아야 돼. 아직도. 그래서 추천 강의. 스계환이라도 들으세요. 선생님, 저 스계환 다 들었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 독학하세요. 부분, 부분. 내가 요번에, 어, 항인용 여러분 요번에 빠뜨렸어. 심장, 어, 부교감이 말초라고 하는 거 빠뜨렸어. 항원항체라고 하는 개념이 좀 흔들려서 그런 부분이라도 보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기출분석 확실하게 하시고. 기출분석. 알겠어? 이 정도만 해도 기본은 해. 그래서 13개의 개념용 문제 반드시 잡고 추론용의 일부까지 좀 도전해 보세요. 근데 추론용 중에 할 만한 거. 핵형 분석. 요번에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와. 그리고 흥분의 전도속도. 그리고, 어, 저, 근수축. 그리고 세포매칭이 무려, 요번에 세 문제 나왔는데 보통 두 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는 쉬워. 할 만하다고. 쉽다라고 해서 개념용처럼 쉽지는 않지만 요 정도 추론용이라도 도전해 보시라 이거야. 그럼 2등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의는 스계환 일부 그리고 올바원의 일부 들으세요. 스계환만 하고 이제 휴일월 수능까지 갈 수는 없잖아. 목표가 2등급인데 올바원 들어주세요. 올바원에서 스계환 안 듣고 올바원의 개념 파트 들어도 됩니다. 알겠죠? 스계환은 아예 안 듣고 올바원만 들어도 돼요. 올바요 인 원에는 개념 설명도 다 하고 스킬 설명도 다 해. 그리고 그 중에서 개념 부분은 필요한 거 듣고 스킬들 중에서 아까 말한 핵형 분석이나 근수축이나 전도속도나 매칭에 쉬운 거 복대립에 쉬운 거 뭐 이런 정도를 쭉 들어주세요. 가계도도 기본 정도 골라서. 알겠어?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하면 2등급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개념용 모의고사 아직 안 풀었으면 풀어주시고 요번에 좀 새로운 자료로가 가미된 이 개념용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알겠어? 그리고 18모의고사 요거는 이제 아주 어려운 최고란도 두 문제 빼놓고 이제 쭉 들어간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훈련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 줄이고 빈틈 메꿔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됐지? 그 다음 상위권 자 3등급에서 2등급 자 이렇게 되는데 나름 3등급 2등급 내가 상위권 중상위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도 개념형 문제들 중에 빅힐러 중에 일부 틀렸을 거라고 고기 보완하세요. 개별적으로 혼자 독학으로 서브노트를 읽건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될건 그리고 고난도 추론용 중에 스킬 연습 좀 자기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부족한 거 연습 좀 하시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까지 좀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 목표는 1등급과 만점이잖아요. 그죠? 고난도 추론용 중에 3, 4문제는 확실하게 잡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핵형문서, 근수축, 전도속도, 매칭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 복대립이나 다인자 이런 것까지는 확실하게 잡는 걸 목표로 가야 돼. 1등급과 만점 알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위에 1등급과 만점 받은 친구들이 있지. 거기다가 아주 정말 실력 출중한 반수생들 더 들어오지. 걔네는 지금부터 놀까? 물론 노는 애들이 한 5% 정도는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애들 말고 대부분은 더 열심히 해. 걔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습관 있고 체력 있는 애들이고 머리가 있는 애들이거든. 걔들을 너네가 넘어야 돼. 2, 3등급 애들은. 정말 너희들은 확실하게 해야 돼. 알겠지? 올바원 부족한 거 다시 복습하시고 파이널 백제 이거 언제 나옵니까 물어보는데 추석 이후 그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파이널 백제도 총정기 할 때 좋으니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1, 8 모의고사 꼭 웬만하면 해주시고 배꼽 봉투 모의고사 시리즈 시즌 1부터 쭉 한번 다 풀어주면 가장 좋을 거야. 그 다음 최사위급 학생 1등급 만점일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은 아까 내가 5% 얘기했지. 이 친구들에게 5%는 방심한다고. 자만하고. 그거 금물입니다. 알겠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두 달 반 끝나면 해방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아주 잘하고 있어. 다양한 고난도 문제 다양한 모의고사 연습하세요. 선생님 모의고사 다 풀었어. 그러면 더 시중에 다른 좋은 모의고사 있을 거야. 그런 거 더 풀어도 되고. 고난도 출원형 중에 최고난도 문제까지 다 잡으려고 하시고 전자 같은 거 풀어봤다 이거지. 이 정도가 돼야 돼. 알겠지? 어떤 형태의 새로운 자료, 새로운 유형 변형을 집어넣어도 다 잡을 수 있게. 파이널 백제 9월 달에 나온. 이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올바운 상크스타 달달했을 거야. 올바운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여유 있으니까 해두시면 좋고. 그리고 파이널 백제, 백호 봉투 모의고사 시리즈 시즌 3까지 나왔는데 시즌 4가 이제 추석이 좀 껴가지고 추석 바로 다음에 나올 거야. 그거 그리고 시즌 5 10월 달에 나오니까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생화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생투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물 좀 좀 잠깐 마실까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5분? 5분? 언제나 생투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뒷전으로 좀 밀려있고 시간도 충분히 안 해주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요. 정말 생명과학 2를 좋아하는 친구들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그런 거 알고 있고 여러분 서울대 갈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자 전반적인 난이도는 정말 평이했어요. 그래서 작년 구모보다도 쉬웠고요.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쉬웠어요. 이게 많이 쉬웠다. 그런데 올해 구모가 쉬웠다고 올해 수능도 쉬울까? 그건 모르죠. 작년 구모도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거의 이 정도야. 이 정도. 이 정도. 약간 쉬웠어. 그런데 작년 구모 쉬웠다라고 해서 방심했거든. 특히 작년에는 구모가 추론용이 5문제여가지고 얘가 14문제 개념용 4문제가 추론용으로 나왔어. 올해는 15플러스 5로 나왔고 수능도 15플러스 5야. 그래서 추론용을 4문제로 작년에 구모에 줄였길래 어? 이거 무슨 변하지? 그런데 대번에 수능에는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줬지.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엄청 어려웠어. 알겠지? 그래서 올해 구모가 쉬웠다고 해서 올해 수능도 쉽다. 배신 땡깁니다. 평가원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 추론용 5문제. 왜 쉬웠느냐. 추론용 5문제가 코돈 추론이 됐건 제한요소 문제가 됐건 염기조성 계산이 됐건 대부분 다 풀려요. 하디바인이 됐고 그냥 쭉쭉쭉쭉 막히는 게 없어. 그 정도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염기조성. 이건 12번은 되게 쉬웠고요. 이건 뭐 중정도 단위도. 염기조성 14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중상. 보통 상이나 최상까지 했는데 요즘에 염기조성 계산 문제를 좀 쉽게 내더라고. 중상. 하디바인 이거는 중상에서 상. 제한요소는 이건 좀 쉬웠어. 이게. 중이나 중상. 그러니까 아쉬웠지. 작년 수능 제한요소 엄청 어려웠거든. 코돈 추론은 작년 수능 코돈 추론 보다는 쉬워. 그래도 언제나 이건 어렵지 상. 그러니까 이 정도라 다섯 문제가 쉬운 것들이 좀 있었다고. 쉬운 것들이. 알겠어? 그래가지고 할 만했다. 놀라운 게 또 하나 있는데 개념형 열다섯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EBS 수능 완성을 거의 복붙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 세 문제나 있었어. 완전히 문자까지 똑같아. 그 예를 들어 뭐 회로 거기서 이제 구멍 뚫어오는 것까지 똑같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데 EBS를 안 풀어봤어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예전 기출에 있었던 건 변형이긴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EBS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좋고 안 풀어도 큰 대세의 지장은 없고. 알겠지? 생원은 뭐 생원 친구들 지금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생원은 EBS 반영이 거의 안 됐어. 근데 생툴은 반영이 좀 많이 됐다. 이런 얘기야. 근데 기출이 더 우선이다. 그 다음. 이거 그치야? 그래서 생툴은 이 정도만 하고 참고로 생툴은 내가 내일 해설 강의를 이제 낮에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자 또 하나 생툴가 됐건 생원이 됐건 내가 답변 달아주는 이벤트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내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추석 전 정도 해가지고 캐스트 정도 하나 내가 올릴 수도 있어. 뭐 봐가지고 특별하지 않으면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강의 나오는 스케줄 어떻게 된다? 지금 시즌 3까지 나왔고 시즌 4는 추석 지나자마자 곧바로 지금 곧바로 이제 9월 모평 반영해서 내가 그걸 집어넣는데 인쇄를 해도 추석 때문에 걸려요. 인쇄소가 일을 안 한다고 추석 때. 그래서 추석 지나자마자 곧바로 시즌 4가 나올 거고 파이널 특강 생명각 1 요게 이제 9월 마지막 주 정도에 나올 거 같아. 월요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 파이널 백제 그거 쭉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즌 마지막 5가 10월 한 둘째 주 정도 나올 거 같아. 생투 시즌 2가 10월 첫째 주 정도에 나올 거 같고. 알겠지? 그렇게 하면 올해 이제 커리큘럼이 다 끝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월 모평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 학습법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호였습니다.